안녕하세요. 열도작조천시 제자 예언당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춘년 85년생 소띠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10춘년에 37살 되시는 85년생 소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 부분에 땡되시는 분들은 태어나 음료, 원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85년생 소띠운세 중에서 사업은 장사운입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창업을 계획하셨다가 창업을 못하시거나 창업을 미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아마도 희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좋은 기회가 왔다는 의미에서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시작을 하시거나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을 하신다면 창업을 조금을 미루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나 경제투수 효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말씀대로 지역에 투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시거나 경제, 시장에 투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미 지역이나 경제투수 효과로 대박이 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러한 분들 역시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년에도 그 운세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확장해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9월생,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사업을 확장을 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교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1년에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열려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업이나 장사 상황에 따라서 확장의 정도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문이나 조상탈 등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부정을 접으셔야만 좋은 기회들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번째, 폐허 위기, 고비가 많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폐허 위기나 고비가 많은 이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단순하게 시기적으로 실패수나 고비가 많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을 하면, 2021년에 있을 고비들을 물사히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상문이나 산소탈, 빙입 문제 등이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과 동업이나 운영을 같이 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우선 2021년에 가족끼리 동업 형태나 같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같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이미 가족과 같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2021년에도 같이 운영을 하신다면, 가족 간의 불안화, 다툼, 심지어는 조상발전으로 몸을 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이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터 부정을 조금은 잡으시고, 가족 간의 업무 부담을 절제히 하시는 것도, 임시방편으로는 좋지 않는 운사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손님이나 거래차에 마찰이 많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9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미 본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님이나 거래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미 2020년에 손님이나 거래처의 마찰이 시작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5년상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4월분에 이어서 직장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진이나 연봉인상 등 직장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4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본인의 위치가 자리를 잡히고, 드님께라도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직장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조상님의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현재 실직하신 지 1년 미만인 분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일이나 직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본인과 맞는 일이나 방향이라면 대부분 좋은 이동수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이직을 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6월생,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동 실패수, 실질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1년에는 이직이나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2020년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분들 역시 실패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마찰이나 직장에서의 구설 등을 조심하셔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억울한 일로 실직을 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본인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주변의 모함이나 구설 또는 기타 억울한 일로 실직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주최하는 운세라 해서 모두 실직을 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주최하는 상안들이 겪힌다면 실직을 당하시거나 또는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장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서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돈 되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9월생 여러분들입니다. 돈 되는 문서는 사실 본인 사주와 문서를 잡는 시기, 문서 방향, 문서를 잡는 목적 등이 합의되어야만, 나중에 돈 되는 문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본인과 맞는 더 방향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과 맞는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동산 매매운은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판다든지 안 팔리던 부동산을 팔 수 있다거나 생각지도 않게 지역효과로 돈을 벌면서 부동산을 잘 팔 수 있는 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꼭 구매를 해야 하는 땅인데, 살 수 없다가 갑자기 살 수 있게 되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반드시 조사님께 정성을 보이신다면 좋은 일들이 격경사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년 85년생 손띠 운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운세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별한 상황, 다시 말해서 조상의 바람, 상문부정, 빙의 등의 문제로 있으신 분들은 좋은 운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상담을 한 번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에는 많은 분들께서는 좋지 않은 일은 잘 비껴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예언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2021년은 내이라는anny